으악! 어, 트윌레이드! 너 설마... 떨어졌어? 난 항상 최선을 다했지 시험엔 자신이 있었고 마법을 정말 잘하고 하지만 이번엔 아냐 공중부양마법은 쉽지 수학문제도 문제없어 546의 제곱구는 23.36664289109입니다 정답이에요! 우정의 기쁨도 잘 알아 하지만 이번엔 아냐 실패하면 어떡하지 모르겠어 모르겠대 정신, 실력, 마음까지 순수한데 순수하대 오, 난 고생을 많이 했어 역경도 헤쳐나가고 오, 하지만 이번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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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냐 오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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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븐아